게리직 합격자들의 압도적 선택 2022 우정구급 게리직 공무원 기본서 세트를 살펴볼까요? 이 책은 게리직 공무원 합격을 위한 2022년 최신 교재로 책장을 넘기는 부분에는 항균 잉크로 인쇄한 안심 터치존이 있습니다.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 먼저 한국사에서는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이론을 수록했는데요. 이렇게 사진과 날개, 더 알아보기 박스로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고요. 상용한자와 최신 기출문제, 퀵 합격 노트까지 실었습니다. 우편 및 금융상식에서는 방대한 우편 이론을 효율적으로 실었고요. 적중예상문제, 기초영어, 최신 기출문제와 퀵 합격 노트까지 알차게 수록했습니다. 컴퓨터 1반에서는 어려운 컴퓨터 이론을 기출 플러스와 더 알아보기 박스로 쉽게 알려드리고요. 적중예상문제, 최신 기출문제, 그리고 퀵 합격 노트도 수록했습니다. 8개년 기출문제집에서는 8개년 기출문제와 그 해설을 실었고요. 이렇게 면접 가이드와 족보도 함께 실었습니다. 9급 계리직을 합격하는 최고의 비법! 시대에듀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세요. 최고 교수진의 합격 노하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책을 구입하시면 시대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계리직 8회차 기출 특강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. 2022 우정 9급 계리직 공무원 퀵 합격 기본서 세트로 확실한 합격을 이루세요.